요리로 보는 선거 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? 뒤집기라든지 지글지글 기름이 튀김 요리를 할 때 지글지글 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혁정 PD가 직접 요리를 시연을 하면서요. 저희가 거기에 우리 관심 지역 후보들의 어떤 이런 개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조합을 해가지고 표출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KBS 하면 어떻게 하면 저희 인구 그래픽이 되게 좀 어떤 분들은 어서독사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어떨 때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이번 개표 방송은 확실히 다릅니다. 저희들이 뭐 말씀하십니다. 여쭤봐면서 참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요리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레이싱이라든지 그런 재미있는 그래픽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교체형 주신의 종교회 기자고요.